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합격의 항해를 함께할 행정원 마스터 김시동입니다. 마스터는 배의 돛을 의미합니다. 돛은 큰 배의 바람을 타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제가 행정원을 공부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합격을 향한 항해의 돛이 되어 합격으로 이끌고 간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행정원 기본적인 암기뿐 아니라 이론에 대한 이해가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제 강의 마스터 행정학은 이론을 2단계로 체계화하여 정치, 경제, 사회 등 현실 사례와 행정원의 이론적 접목을 통해 이해하기 쉽고 출제 유형에 맞춰 강의를 진행합니다. 제 교재의 목차를 확인하게 되면 행정원 논리의 흐름에 따라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그 문제들이 교재의 어느 부분에 있는지 한 번에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용만 적어놓은 교재가 아닌 흐름으로 공부할 수 있기에 자연스러운 공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행정학은 이론의 난해함과 방대함으로 쉽게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논리의 흐름에 맞게 공부한다면 그리 어려울 것도 아닙니다. 30년간 공부해온 행정학 시험의 모든 것을 전수해드리겠습니다. 행정마스터인 저의 규제와 강의를 통해 행정의 흐름을 타고 함께 학교까지 가봅시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금방ت